자 이제 교재 258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요쪽 신청정보신청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셔야 될 거 자 신청서 방문신청을 기준으로 신청서 전자신청은 신청정보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방문신청 했으면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갖다가 어떻게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느냐 작성방법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죠 작성방법이란 신청정보라는 건 그럼 어 전자신청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자신청하면 모니터에 로그인이 되면은 그 모니터에 서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보를 어떻게 입력해 갖고 전송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작성방법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에요 정보제공방법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일권 일신청 한건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 하나씩 작성하면 되는 거고 대법원 등기에서 로그인 접속했으면 한건에 등기 하고 싶을 때마다 입력 정보 하나씩 입력해서 정보 제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일권 일신청 정보 주의 또는 일권 일신청서 작성 원칙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이제 하셔야 될 게 요거죠 자 요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괄 신청 일괄 신청 이라는 법률 용어는 2건 이상의 등기를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써서 낼 수 있는 방식 또는 2건 전자신청일 경우는 2건 이상의 등기를 하나의 등기 신청 정보에 입력해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을 일괄 신청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일괄 신청 하려면은 동일하면 되요 동일 자 뭐가 동일하면 일괄 신청 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부동산 등기법에 일괄 신청 딱 한 가지가 있고 규칙에 일괄 신청 4가지가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익히실 건 등기법에 나와 있는 일괄 신청 할 수 있는 거 동일 뭐가 동일해야 되는 첫번째 관할 두 번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원인 이 세 가지가 같으면은 두 건 이상의 등기를 갖다가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일괄 신청 이렇게 이제 용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을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요고요 자 이제 신청서 이제 신청 정보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고 전자신청일 때는 자 방문 신청일 때는 기재사항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시면 되요 자 요것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시험에서 이제 잘나는 주제가 이 주제인데 필요적 정보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 되고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정보 임의적 기재사항 이렇게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전에 자 그러면은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적어야 되는 기재사항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필요적 정보 그 다음에 자 임의적 정보는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계약서에 정했으면 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이 니네 약정한 사항 법에서 니네 약정했으면 등기 신청서에 저거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갖다가 임의적 정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를 구분하는 변별력 문제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를 전부 구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법 강론 다음 주 다 다음 주까지 수업을 다 완성하여야 이제 이걸 전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총론에서는 필요적 정보를 갖다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해당하는 걸 갖다 기초를 갖다가 교재해서 이제 서술해 놨을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전부 정리하려면 등기법 강론까지 다 점령 섭렵을 하셔야 이기를 전부 완성할 수가 있고 지금 총론에서는 일반 필요적 기재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재해 놨을 겁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 정보에 놓고 동굴의 밀 다음 구분에 따른 부동산 표시 이렇게 나와서 차이셨어요 자 형아펜 그대로 부동산 표시 토지 소재지번지역 면적 이거 지금 암기한다는 건 11월 달에 지금 얘기해요 그런 공부하면 안 돼요 부동산 표시하면 땅이면 소유권의 객체인 땅에 소재지번지역 면적은 지금 당연히 나와야 되는 단계에요 지금 입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객체가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소재 대지지번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인 땐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을 법률용으로 건물의 표시라 한다 그 다음에 분양 건축물은 구분 건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걸 합쳐서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반드시 적으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 신청하건 자고 다 이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고 다 오른쪽 3번 대리인이 등기업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2번에 같이 플러스 해서 써주는 겁니다 그럼 가령 이 얘기죠 만약에 매도인과 여러분들 제가 매도인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은 제가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인 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 매수인 여러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데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가 직접 신청 안하고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장을 써줬다 그러면 신청인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플러스 해서 그 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은 법무사의 성명과 법무사 사무실 주소지를 같이 플러스 해서 적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도인이나 매수인 쪽이 법인이었다 그러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의 본점 주소지 그 다음에 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만 적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해서 법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같이 적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등기 원인 연월일 적어야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지 상속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지 그러면 매매 상속을 등기 원인이라고 하고 매매 계약 체결일 피상속인 사망일을 연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 원인 연월일을 적고 자 그 옆에 쓰세요 등기 원인 연월일 옆에 소유권 보존 등기 X 한 번 더 시험 문제 소유권 보존 등기 X 무슨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 연월일을 절대 안 적느냐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 연월일을 적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등기 목적 적어야죠 일곱 번째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일곱 번째 등기필 정보 형광펜 다만 공동 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이 한 권리 등기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나오죠 자 그러면 옆에 이제 보시면 한정한다 옆에다가 메모 단독 신청일 때 X 7번은 또 별표하고 독립적인 문제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들어가야 돼요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되는 주제니까 자 이제 보시고 이게 갑의 토지였다면은 갑의 토지를 갖다가 자 처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 되고 등기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면 예전에 9 예전에 권리증 이라고도 부르고 등기필증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라는 재산권 등기 됐다는 증명서를 등기세에서 내준 게 예전 9 예전에 지금 말고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권리증 이라고도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증세 권리증 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소유권 권리증 그 소유권 등기 맞췄다는 증서이니까 등기필증 이라는 게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갑이 이제 요 토지를 갖다 을에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대금 치렀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넘겨 받으려면 등기해야 넘겨봤자 그럼 등기 하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신청해야 지금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세에서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면에 지금 첨부 서면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갑이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대금 받고 을에게 넘겨줄 토지의 소유권이란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갑한테 있어야겠죠 그 재산권이 있는지를 갑한테 등기관이 물어보겠다 물어볼 수가 없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할 때 그걸 첨부 서면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첨부 서면이 갑 내가 건물 소유권자로서 대금 받고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러 왔는데요 나한테 현재 건물 소유권이 있어요 그걸 증빙하기 위한 첨부 서면이 요거를 갖다가 등기소에 제출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권리증을 갖고 왔어야 된다는 거죠 땅 팔아먹을 때 그러면 실무제 누구의 권리증 이었어요 매도인의 매수내기 땅 팔아 갖고 등기하러 갈 때는 매도인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권리증을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돼서 자 이게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현재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렇게 등기 나죠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면은 예전에는 등기필증 권리증이 등기소에서 나왔었죠 그럼 현재는 요거에 대용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라는 게 나갑니다 자 그럼 등기필 정보는 자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등기필 정보라고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여기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앙부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의 규격 크기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만한 크기 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중앙부위 그 스티커의 주민등록증만한 그 크기의 가로 세로 규격에 스티커가 봉인이 돼 있습니다 비닐 스티커로 붙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소유자 갑이 이번에 똑같이 땅을 판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 지금 해야 될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이때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지금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해야 하죠 그럼 신청할 때 예전에는 권리증을 제출해야 했었죠 그럼 현재는 지금 갑이 을에게 땅 팔아먹을 때 권리증이 있다 등기필 정보가 있다 등기필 정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절대 제출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땅 팔았잖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스티커 해제 봉인 해제 떼어보면은 이 스티커 안에는 니가 재산권 처분할 때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 비밀번호 01서부터 50번까지 비밀번호가 01 자리에 4자리로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02번 자리에 비밀번호에 아라비아 숫자 4자리가 있고 그게 50번까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당 4자리 아라비아 숫자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땅 을에게 처분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봉인을 해제해서 스티컬 떼서 네가 사용하고 싶은 갑 네가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가 30번이란 말이야 그럼 30번 사용하고 싶으면 01서부터 50번까지 비밀번호가 있다 그랬지요 그럼 30번 자리에 아라비아 숫자로 4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밀번호예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 30번 그리고 그 자리에 비밀번호 아라비아 숫자 4자리 있죠 이걸 갖다가 암기해오던지 암기가 안되면 포스트잇에 적어갖고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들어가죠 이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암기해온 비밀번호 포스트잇에 메모해온 비밀번호 30번 사용하겠다 나 30번 비밀번호 사용할 거야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 4자리 있죠 그걸 갖다 포스트잇에 적어온 것을 갖다가 지금 등기소에 들어온 뭐가 있다 신청서가 있죠 신청서 뒷장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예전에는 권리증을 직접 갖고 들어가는 천부정보였는데 이제 등기필 정보는 천부정보이다 아니면 신청정보이다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 정보니까 신청정보로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뭔 얘기인지 감자 보시겠음 그러면 이거 신청정보에 신청정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청서로 얘기하면 신청서 뒷장에 그 비밀번호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시험에서는 무엇을 묻느냐 신청서에 언제 이걸 갖다가 적어야 되느냐 신청서에 언제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에서 묻는데 언제 적어야 되느냐 하면 공동신청일 때 신청서 뒷장에 그 비밀번호 반드시 사용할 비밀번호와 그 비밀번호 내 자리를 꼭 적어야 돼요 뭐일 때 공동신청일 때 그러면 단독 신청일 때는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돼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서 이거 났던 것부터 연습해 볼게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세 등기의무제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된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된다 하면 X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등기필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어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X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필정보 제공해야 된다 X 왜? 아까 단독 신청원리 모르면 이쪽 계속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피수용자 보상금 받은 피수용자에게 등기필정보 있지 그 부동산 스티커 떼야 되죠 그 사람을 데려오래요 데려올 필요가 없대요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절대 등기필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오늘 첫째 시간에 다뤘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 판결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누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럼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배당이 여기 떨어지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결에 따른 등기는 단 거기에서 예외가 배당이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때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그러냐면 갑이 땅을 샀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해가고 있으면 매도인은 나 땅 의뢰기 팔아서 3억 대금 다 받았는데 의 매수인원 사람이 내 땅 등기 명의를 안 가져갑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의라플 이전시키러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의 수중에 이 등기필 정보가 있죠 그럼 본인이 스티커 떼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반드시 신청세 적도록 법에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찍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적중을 시켜서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누가 신청하는 때는 제공해야 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는 어떤 경우도 이 경우 한 가지를 빼놓고는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등기 원인 서면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이것도 뭐 별도로 서술한 아 하나 더 해야 된다 이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공동 신청할 때 신청세 필요적 정보로 반드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공하여야 배당이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소유권 보존등기 했을 때 등기필 정보 받았어 그럼 지금 팔아먹을 때 스티커 떼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거를 10년 전에 이거 보존등기 20년 전에 등기 낸 거 걸랑 그러면 지금 팔아먹을 때는 20년 지나서 지금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분실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분실했으면은 갑이 의뢰계 지금 땅 팔아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매도인 갑이 이거 스티커 떼서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는 사유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뭐 했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 이거 분실했어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될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분실했어요 분실했죠 그러면 이걸 시험 문제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분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분실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시험 문제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분실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실했으면은 등기필 정보는 누구꺼 제공해야 되죠 권리자과 등기의무자꺼 의무자꺼죠 그럼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필 정보 분실했죠 이거 지금 잃어버렸잖아 그럼 등기수에 들어와서 신청정보 뒷장에 비밀번호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비밀번호도 없으니까 비밀번호를 적지를 못하죠 그럼 분실했으면은 등기관이 출석했죠 적지 못했어요 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갖고 왔는데요 등기관한테 의견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관이 이 갑의 얼굴을 면전에서 보고 신상명세서를 갑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내놔봐 그걸 갖다가 확인조서에 적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확인조서에 확인조서에 등기관 직접 적습니다 그리고 확인조서에 뭐를 해야 되느냐 갑이 출석했죠 그럼 갑의 키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몸무게 아이 대략이지 그걸 꼭 뭐 정확하게 뭐 구렘을 맞추래 키 몸무게 얼굴의 특징에서는 얼굴의 특징 한 가지 이상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돼 얼굴의 특징 한 가지 이상은 눈썹이 이상하다든지 코가 뭐 어떻게 다든지 입이 어떻게 다든지 그걸 꼭 적어야 돼 그걸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데요 확인조서를 꼭 받아야 돼 그러면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 제공에 가름한다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출석을 하면 이 확인조서는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라는 걸 확인조서에 쓴다는 건 땅 주인이라는 걸 갑이 땅 주인이라는 걸 확인해 준다는 거 아니야 누가 확인해 준다는 거야 등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보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이 쉽게 얘기하면 보증 서준다는 거야 갑이 땅 주인이라는 걸 그러면 자 이미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 신청 하죠 그럼 분실했으면은 이미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가 있을 수 있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 등기 신청 위임장을 써줄 수가 있죠 자 갑니다 변호사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위임장을 갑이 써줬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변호사에게 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부실해서 내주지 못하죠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소에 들어가서 나한테 등기 신청을 위임했던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누가 가서 공증 쓰면 돼 그렇지 수수료 받아 먹은 놈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공증 쓰면 돼 뭘 뭐라 본다 확인 서면 세 번째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 등기 신청 위임장을 써줬죠 자 그럴 때는 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될 사람이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 인정사항을 접고나서 그걸 바깥에 갖고 나가야 돼 그래갖고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기소 근처에 많겠죠 거기서 안 돼 다 안 돼 공증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 일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면 또 안 돼 공증이라고 써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있어 그 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란을 갖다가 자신 인정사항 접고나서 변호사 등기소 바깥에 나가서 공증 사무실에 가서 자신이 현재 소유권자라는 걸 공증 받아 갖고 가야 돼 시험에 수업인 이 시험을 준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최상위 난이도입니다 여기까지 넘어가면 필요가 없고 법무사도 이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중개사에서는 어떤 시험이 나와도 다 누가 출전해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등기 신청정보에서 반드시 적는 정보에서 등기필 정보가 신청정보인데 예전에는 첨부정보였었는데 현행법에는 첨부정보가 아니라 신청정보로 넘어왔다 그러면 신청정보에서 그걸 분실해 신청정보 언제 그걸 신청정보로 꼭 제공해야 되는 거 준비 공동신청일 때 꼭 제공해야 되는 거고 단독신청일 때는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단독신청일 때도 제공해야 되는 게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예외 그러면 공동신청일 때 제공해야 되는데 분실해서 제공할 수가 없으면 공증을 받아야 된다랬죠 등기관한테 소유권자라 공증받는 방법이 출석해서 확인 주소 받으면 되고 이미 대리를 통해서 공증받는 방법이 변호사 법무사를 의미된으로 선임했을 때는 변호사 법무사 확인 서면 변호사 법무사 아는 자를 의미된 서면 했을 때는 공증 서면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정도 이제 준비하시면 될 거고 제3제 허가서 등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토지거래허가서와 농취증 이 두 개의 문제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서 문제는 자 요거는 어제 중개사법이었죠 이거 부동산거래 어제 배웠어요 아 그럼 되셨네 그럼 쭉쭉쭉 갈게요 맞나 그럼 뭐 얘기가 하기가 쉽지 저는 곁살만 옆에다 보조만 해주면 돼 중개사법에서 시험인 줄 아니까 자 이제 토지거래허가서 갈게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먼저 토지투기과열조짐이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도록 돼있죠 지정권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누가 지정할까 하루 지났으니까 생각 안 나죠 누가 지정할까요 또 시도이사라면 어떻게 누가 지정한대요 올해서부터가 중개사법의 시험 문제 작년까지는 공법의 시험 문제였어요 한 문제 꼭 이상이 한 문제 이상이 꼭 배당된 주제니까 중개사법에서도 올해 중개사법 들어간 두 문제 이상이 꼭 배당될걸 중개사법에서 워낙 문제가 될 주제가 없기 때문에 중개사법령은 새로 이 제도가 저쪽 과목에서 이쪽 과목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출제위원들이 줘야겠어요 두 문제 이상이 꼭 배당될거에요 지금 이쪽 파트에 자 누가 지정 국장 시도지사 그럼 국장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야 라고 지정했죠 지정하면은 허가 받아야죠 고래할 때 누가 허가해줘요 변별할 것 지정권자 허가권자는 다르다는 거 자 도시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딱 면적 규모가 있고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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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하시는 제가 얘기하면 절대 안 듣는구나 4월달에 이거 넘어가면 5월달에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띔박질 해도 못 따라갑니다 오늘 할 거는 내일 또 갈 수 있고 모레도 갈 수 있고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꼭 지정해야 되요 지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주상공록으로 도시 지역에 지정이 안된 지역도 도시 지역까지 지정되는데 거기에 세부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으로 정해야 되는 도시 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 녹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상공록으로 또 지정이 도시 지역 내에 안된 지역이 있어 그럼 미지 뭐 미지정 됐어요? 돼야 돼 돼야 돼 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내 허가구역이라면 면접 얼마 초과할 때 허가 잘 하셨어요 100 뒤에 생략 제곱미터는 평하지 말고 제곱미터 해요 생략 고달 상업지역 아리까리 쌍 상 말고 쌍 해봐요 쌍 LG LG가 갖고 있는 빌딩 떠오르면 나 유사하면 어떡해 쌍둥이 쌍둥이 쌍 강은혜 둥이 꽁 꽁육육육 녹 미지정 그렇지 잘하셨어 죽어 18 쌍둥이 꽁육육육 녹 백 미 북 지 이거 언제인건데 이게 20년대 더 됐는데 내가 아마도 연식이 더 됐을 것 같은데 20년도 됐는데 이거 지금 이런거 배워본지 도시 외지역 뭐가 있죠 관리지요 농림지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그걸 도시 외지역이야 그럼 여기요 여기 토지 거라고 지정되었어요 자 면접 얼마이상 초과해야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2호 얼마요 250 얼마요 어제 한건데 에이 단 관농자지역 안에서 농지 임야일때는 250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자 됐어요 어제 한건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정도를 모르시면 안 되지 10년도 더 됐는데 그냥 떠오르는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기초에요 이 정도는 할 줄 아셔야지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요거 초과하느냐 안하느냐는 당연히 숫자는 당연히 나올 거란 말이야 숫자하니까 출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숫자 갖고 낸 법전에 있는 숫자 갖고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절대 이의신청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명확한 근거기 때문에 이때 모든 감옥의 숫자는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객관식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치사할지 모르지만 출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험보단 연구하고 일껏 연구해갖고 낸는데 그 이신채학 복수 좀 해갖고 제명되는 게 낫겠어요 이 견의 요지 없는 문제를 내는 게 낫겠어요 그러기 때 어느 감옥이든 불문하고 숫자 문제는 영원한 시험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초과할 때죠 초과할 때 그럼 어떤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돼 설마 이것까지 또 대답하는 면적 2고 초과하는 땅에 대해서 지정된 지역에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된 자잖아 어떤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돼 아유 어제 한 건데 아 진짜 했어요 어떤 거래할 때 1번 2번은 1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1번 다음에 2가 오는 거죠 유산계약 플러스 2번 뭐요 소유권 유산계약 플러스 지상권 이전 설정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도 포함 지상권 설정 이전에 대한 모두 포함 가등기도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 거래 유형으로 또 이걸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 또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두 문제 이상이 꼭 보장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꼭 날 거 꼭 보장돼 있어요 꼭 찍고 아예 공부하라 하니까 꼭 난다니까 아느냐 꼭 자 그럼 가요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허가 구역내 탈락이잖아 교환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토지 거라고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바깥 때 건물주가 내 땅하고 맞바꾸자 허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면적 초과한다는 전자에서 응 받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법인 출자 할 때 받다 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매매 할 때 받아야죠 토지 거라고 내 땅에 대해서 땅 빌려가고 건물 짓고 싶을 때 공짜로 빌려지면 안 받고 땅 주인이 지료를 요구하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 할 때 받으니까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이 정도 내용을 꼭 준비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더 설명하면 안 돼 왜냐하면 중개사법 선생님하고 헷갈리니까 중개사법 선생님이 또 설명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 시험 범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중개사법에서 100% 나면 전 보조적으로만 이걸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요거 자 요거는 어 제3자유가사에 또 출제하는 게 농취층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이걸 독립적으로 여기서 규제에서 빼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제가 독립적으로 설명 안 돼 여러분 더 헷갈려 왜 이건 공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니까 그죠 공법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저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 정도만 농취층은 자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농취층이 적용되는 거죠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법이라는 공법에 적용을 받는 토지가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지부터 하셔야죠 자 전답 과인 토지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x예요 전답과 지목을 불문 묻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단연생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로 본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 무엇을 받도록 돼 있대요 농지 소재지 읍면장애계 농취증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러면 농취증 언제 받아야 돼요 하면은 정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공법에서 시험 문제를 농취증 받는 문제 농지법 하셨어요 참고로 공법에서 아직 안 하세요 왜냐하면 공법에서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일 늦게 이론과정 마지막에 한 번쯤 정도밖에 안 하는 게 공법 모든 선생님들의 패턴 그러니까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했어요 매과정 농취증을 짚어 준다고 정말 친절하시네요 농취증을 매번 짚을 수 매과정 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공법 범위가 그렇게 좁지가 않은데 진짜 넓은데 보통 보면은 농취증 같은 경우는 이론과정 마지막 과정에 순환할 때 한 번 정도 되는 게 정상이야 정상적인 공법 두 달 과정을 순환할 때 1과정 2과정 농취증 농지법 자체를 아예 언급을 할 수가 없어 분량이 농취증을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야 그럼 공법을 정말 많이 강의를 해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언제 농취증 받으래요 개소리 할 때 받으래 개소리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은 공포서니와 다른 설명방식이 다르니까 헷갈려 버린다니까 괜히 했다 이거 뭐 원인으로 계약 원인으로 재산권 중 어떤 재산권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라는 재산권 이전에 갈 때 그러면 자 갑니다 합병할 때 농지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없음 증여 농지 증여해 주고 싶대 농취증 받아야 돼 아이 개소리인데 왜 필요가 없어 개소리잖아 필요하지 그쵸? 취득시효? 농사짓거든 그 진짜 땅주인이 안 돼 시골에는 땅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거 그 동네 사람이 그냥 한 20년간 부쳐먹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아들한테 넘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아이 쟤 아버지 때부터 저거 부쳐먹은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취득시효 주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필요? 없다 왜? 부쳐먹고 있잖아 아버지 때부터 부쳐먹고 있잖아 그래갖고 취득시효 주장하는 거잖아 개약이 아니니까 개소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필요? 하지요? 하지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공법에 이제 최하 컷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뭐 나중에 안개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에서는 이제 안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쪽 제일 단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이쪽은 이제 공법과 중개사법하고 공법에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조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법 증명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과 상관은 등기법 고유한 이제 개별 지문으로 제일 많이 지금 출제합니다 다른 쪽은 지금 건들지를 못하는데 이쪽은 반드시 건듭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간단해 땅건물 처음 등기하러 가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하냐? 소유권 보존등기 그 다음에 땅건물 소유가 낸 상권 명의 넘겨주러 가는 게 무슨 등기야? 이전등기 암기하시면 풀 수 있어요 딱 두 가지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건 꼭 암기 대상 되셔야겠고 자 그러면 보존등기는 최초 소유자 한 장이죠? 이전등기는 단독 신청 이전해주는 기부해주는 자와 권리 받은 권리자 테이크 권리자 의무자가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신청인이 두 사람이니까 두 장이 된다는 거 그럼 가령 매매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신청인 주소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신청인 주소는 등본에 나오는 거 아니야? 주민등록등본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무 매매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 매수인 거 한 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 거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는 의무자도 신청인이니까 이전받을 매수인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하고 이전해주는 신청인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뭐냐면은 등기부에 소유권을 갖다가 전세권을 저당권을 등기하는 재산권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산권을 등기해야 되면 만약에 갑구에 소유권 등기해볼까? 소유권자의 성명만 등기하는 게 아니라 성명 밑에 주민번호를 같이 입력작업을 반드시 해주게 돼 있어 을구에 근저당권 등기하면 근저당권자 성명만 등기해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가치기록으로 가야 가치기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등록번호라는 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는 거네 주민등록번호는 뭐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지? 지금 그걸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첨부 서면을 뛰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방문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뭐를 통해 증명하지? 등본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 왜 틀려 등본에 등본 안 떼어보셨나요? 등본에 자기 주소만 나와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 한 번도 안 떼어본 뿐요 주민등록등본은 자기 주소만 증명해 아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만 증명해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대용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제는 등기할 재산권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꼭 다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소유자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하면 소유자 삼성전자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있어 없어? 자 동작구청 건축물은 동작구청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할 거 아니야 동작구청 소유자라면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동작구청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있어? 그래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입국해가지고 딱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샀어 그럼 외국인 이름 한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필요한 거지 종중에서 땅 샀어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시험문제는 여기에 꽂히는 거지 등기할 재산권자가 뭐가 없을 때 주민번호가 없을 때는 무엇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갖다가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누가 지정해 주느냐 이게 시험문제로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험문제가 이렇게 부리는 겁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지정문제가 단답으로 출제하는 문제인데 교재 267페이지 보시면 도표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중단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일국정부가 부동산등기한대지요 그러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누가 지정해 주느냐 국장 보이세요?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국민이 부동산등기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실무로 얘기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이 제가 이걸 왜 들었네요? 삼성전자가 땅 등기하고 싶다 그러면 법인, 본점, 주된사무소라고 하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네 번째, 종중, 문중 이렇게 대입하면 돼 종중, 문중이 등기하고 싶다 그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하고자 하거나 국내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땅을 취득해서 등기하고자 할 때는 누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지정해 주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마지막,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한대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누가 부해 주냐 자, 거기에서 체류지,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 보이십니까? 이건 명확한 법정문이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단답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배웠는데 천부정부에서 나머지는 이견이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에서 등기관도 이게 지금 법의 혼동시점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출제를 아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주제가 지금 이 주제야 그럼 이 주제는 또 중요한데 교제는 왜 빼놨느냐 중개사법하고 공법에서 출제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교제의 통제, 이것도 중요한데 통째로 빼놓은 이유가 중개사법하고 공법의 주제로 빼는 거기 때문에 교제는 통째로 지금 빠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대장정보는 단답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정리했죠 첫 번째 땅 건물 처음 등기하러 갈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은 땅 건축물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토지 전산, 건물 전산 기록에 처음 등기 올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기록은 구청장이 땅을 만들어주고 구청장이 건축물을 갖다 만들어주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대장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할 때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인감증명은 이거 왜 교제에서 뺐느냐 옛날에 제일 중요했던 주제가 인감증명 정보가 방문 신청으로 이게 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종전에 전자 신청할 때는 사용자 등록할 때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대법원 등기서에 로그인 접속을 하면 인감증명 정보라는 게 절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중요했던 주제가 법 바뀌고 나서 제일 쓸모없는 주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제에서 통째로 뺐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첨부정보 다 정리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등기관이 하는 업무 절차 마무리 해 볼게요 그럼 이제 진실이 되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